안녕하세요 묘길상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펜벤더졸을 제가 다룬 영상 이후로 계속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어요. 호지에서는 대체 항암제 같은 게 있나 해서 계속 공부도 하고 서치하고 있고 정보도 취하고 있는 중이고 나름대로는 정보 공유의 목적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펜벤더졸, 알벤더졸 까지는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메벤더졸도 종종 언급이 되는 것 같아서 호주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나 구충제로서 사용이 되고 있지만 항암 인상이나 이런 자료가 있나 좀 찾아보다가 좀 흥미로운 뉴스를 발견해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 보시는건 아 캔서 드럭 뉴스 라고 그래 갖고 그 항암제 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사에서 메벤더졸이 언급이 됐어요. 2014년도 뉴스인데 그 눈에 띄는 프로젝트 한 가지가 있어서 그걸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프로젝트도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사가 나왔듯이 2014년도에는 임상실험 자료도 몇 가지가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가 펜벤더졸도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메벤더졸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엔 알벤더졸과 대동소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알벤더졸보다 넘어서는 제가 알벤더졸 영상을 만들었던 건 펜벤더졸보다 이제 알벤더졸은 호주에서 임상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메벤더졸은 솔직히 알벤더졸보다 더 나은 임상실험 자료를 볼 수가 없어서 자료만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안올릴 것 같아요. 보긴 할텐데 메벤더졸에서 이제 유효한 임상실험이 나온다고 하면 그걸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 아 근데 제가 이거 기사 내용에는 항암 관련해서 단체들이 많은데 특히나 눈에 띈건 그 리도인 것 같아요. 리도? 두는 아닌가? 리두? 리두인가 보죠. 근데 이게 줄임말이 Repurposing Drug in Oncology Project 라고 하는건데 기존에 사용되는 약들을 가지고 항암 목적이 아닌 약을 가지고 항암 효과를 찾아내는 임상 실험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기사 내용에서 메벤더졸이 언급이 돼서 제가 다루게 됐어요. 보시게 되면 그 앞선 논문에 발행이 됐는데 이 Cancer Medical Science 라는 곳에서 이제 논문을 게재를 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리두 researches examine the anti-cancer properties of the drug 메벤더졸 이라고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게재가 됐었고 그리고 partnership with e-cancer The 리두 프로젝트 is publishing a series of papers on drugs with enough evidence to be taken to clinical trial. 그러니까 임상실험 자료로 clinical trial을 하는 프로젝트를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Further papers 메벤더졸 이후에 다른 논문은 진행을 하는게 Anti-cancer use of nitroglycerin 폭발물에 사용된 걸로 많이 알고 있죠. 저도 참 깜짝 놀랐어요. 쭉 리스트를 알려드리고 이게 따로따로 뭐 뭔지는 제가 준비했으니까 Nitroglycerin 이라는 게 있고 Nitraconazole 이라는 게 있고 declufamac colarithomac 이것을 가지고 논문 진행 그리고 클리니컬 의학적인 그런 실험을 할 것이다라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걸 왜 했는지 목적에 관해서 하단에 언급이 되는데 많은 제약회사들이 비용적으로 인센티브가 없는 약들에 관해서 실험을 더 하지 않나요. 발전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작했다. 시작을 하게 돼서 얻는 건 여기 언급된 제재들은 항암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고가지 않습니까? 근데 맵앤다조를 비롯한 앞에 언급된 이 제재들은 아주 값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밝혀내면 치퍼 솔루션 투 더 캔서 크라이시스 그 암 위험을 저렴한 가격에 솔루션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했다고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제재를 제가 찾아보니까 니트로글리세린은 진탕에 의해 폭발하지만 마니톨과 혼합한 정체는 안전하다. 그래서 먹는 데도 쓴다는 거죠. 공인된 제재는 의학용으로 협심증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된다. 라고 하고 이거 설하로 투여한다. 혀 밑에 넣어서 이렇게 삼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트로코나줄 같은 경우는 균, 균류에 의한 염증 같은 것들을 잡아주는 약 같습니다. 그리고 디클로펜악 같은 경우는 해열및 진통, 페인킬러, 해열제, 그리고 통증을 잡아주는 진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어리스도 마이신 같은 경우는 요거는 항염제, 염증을 잡아주는 마이신은 다 아시죠? 그 계열인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제재를 보고 나서 마이신이 떠오르는 거 보니까 마이신이 이제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기도 사용되는 것 같고 이 네 가지 제재를 이제 퍼더 스터디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영상에 올린 이유는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호주에 실험한 임상자료 같은 거를 공개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은 실험이 됐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제재들과 혼합, 혼용을 해서 먹었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영상을 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조금 더 이거에 관해서 좀 깊게 보지 않고 영상을 제작했냐면 저도 여기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펜벤다졸이나 아벤더졸 같은 경우는 유명해서 한국분들이 정리한 이런 논문 같은 것도 쉽게 볼 수 있지만 이 네 가지 제재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문가 분들이 안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찾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알아서 알아봐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이게 안전성이 검증된 제재거든요. 말씀드렸던데 메벤다졸 포함해서 다섯 가지 제재입니다. 다섯 가지 제재 같은 건 안정되어 있으니 다른 것과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같은 일반인보다는 전문가 분이 제 영상을 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런 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뉴스 링크도 드릴 거예요. 좀 더 전문가 분께도 상담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정보 공유는 제가 틈틈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계속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